아 코카콜라.. 그.. 콜라는.. 콜라는 펩시인데.. 아 펩시가 아니고 코카콜라 원유 없나 이거? 코카콜라 먹어봅시다 펩시도 먹고.. 펩시 아깝다 세베로 적합처럼 떠주세요 어 뭐 치킨을? 네 저.. 누가 그렇게 먹어요? 먹을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진짜 네베로 박살납니다 뭐..머리가 안 돌아가나.. 어떻게 찝었길래 그렇게인데.. 그럼요 금고영이 한번 해보시죠 아 안되쥬? 안되쥬 아무것도 못하쥬? 지 할 수 있는 척 하쥬? 선 넘었쥬? 아니 뒤로 세울 줄 안 보입니다 제발 좀.. 아니 못해요 할 수 있는 미션을 줘야돼요 아니 한번더 해볼게요 아니 그거 뭐지? 포크처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연타니까 당연히 금고영이 나이가 더 많긴 한데 뭐 거의 쉽다는 시기를 하는거 없으니까 아 포크처럼 먹어볼게요 아 될 것 같은데? 오 됐다 떨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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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버텔렉 같애 떨어져라 오 음 어 길로와요 길로 안 보여 조금만 어 아래 장osaurus 아 이거 배부른데 빨리 먹어 배부른데 말아가는 거 제일 재밌어 아 재밌다고? 자 아 내 가슴 아 줘봐 자 이거는 아 줘봐 이거는 콜라를 콜라 콜라 이거 먹고 콜라에 찔어서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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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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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고형을 좀 아까 저를 좀 놀렸으니까 좀 빼빼로를 좀 맞아야 되겠네 한번 때려 볼게요 일로 와봐 누가 나를 대표 날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좀 논란이 되겠네 혹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트러움을 한다고요? 와 선 넘네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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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노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이미 한번 나왔고요 아 아 이제 또 유튜브 안 남았을까 빠르게 먹고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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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